041020 안녕하세요.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. 우리기술투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,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설립 후 국내 벤처산업 전반 정보통신, 반도체, 소프트웨어, 바이오, 환경 등에 걸친 꾸준한 투자활동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납입자본 수익률이 25%를 상회하며 성장해 왔음 스톤 브릿지 디지털 PEF의 인크로스 일부 매각을 통한 이익 배분과 장기 부실 채권의 회수를 진행하였음 기업개요 대시 동산은 1996년 12월 중소-벤처기업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반도체 장비 및 설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개인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임 대시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과 창업투자조합이 결성, 관리 그리고 성장지원을 위한 경영지도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정보통신, 반도체, 소프트웨어, 바이오, 환경 등 국내 벤처산업 전반에 걸쳐 꾸준한 투자활동을 전개하며 정통 벤처캐피탈로서 입지를 구축함 재무 대시 신기술금융수익의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및 처분이익의 급감과 투자조합수익 및 기티영업수익 축소 일반자금금융수익 제거로 전년 대비 영업수익 큰 폭축소 대시 영업수익의 급감으로 투자비용 및 일반관리비 부담이 영업수익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전환되어 기타수지개선 법인세 환급효과에도 순손실 전환 대시 국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투자시장이 냉각된 바 영업수익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꾸준히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 운영하고 있는 바 영업수익 회복될 듯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우리기술투자의 시가총액은 3587억원입니다.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. 우리기술투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21위입니다. 우리기술투자의 상장주식수는 8400만주입니다. 우리기술투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. 우리기술투자의 퍼은 n-a배이고 추정 퍼은 n-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-12.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-0.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-390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.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-4,016원이고 추정 eps는 n-a원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0.82배 5177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-a%사인입니다.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의 n-a이며 목표주가는 n-a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66번지억원, 7,926억원, 마이너스 4,309억원입니다.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6번지억원, 6,194억원, 마이너스 3,278억원입니다. 우리기술투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번지 71%이고 유보율은 857.29%입니다.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.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.07 더하기 1.43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.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.21 더하기 0.36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기술투자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,2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,840원보다 4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.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,919원입니다. 금일 종가가 5일 평균입니다.